오늘의 질문입니다. 저는 끌어당김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잘 되는 편인데 가끔 이상한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A가 저에게 연필을 주는 상상을 했다면 생뚱맞게 B가 저에게 연필을 줍니다. 인물만 다르고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집착이 문제일까요?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해당 질문에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아마 몇 년 동안 끌어당김을 시도해 보신 분들이라면 해당 질문처럼 자신이 의도했던 것과 상당히 비슷하긴 한데 엉뚱하게 발현되는 경우를 겪으신 적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제가 직접 보거나 들은 사례를 몇 가지 공유를 해드릴게요. 몇 가지는 아마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미 언급이 됐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포시즌스 호텔 끌어당김인데요. 수년 전에 저와 제 친구가 유학생 시절 반지하에 살았는데 제 친구가 포시즌스 호텔 레지던스에서 살고 싶다고 말을 하고 다녔어요. 포시즌스 호텔 레지던스면 정말 유명인들이 살고 있고요. 월세가 최소한 천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 친구의 반지하 방 벽에 비전보드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곳에 포시즌스라고 크게 써놓기까지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당시 저와 똑같이 반지하에만 수년을 살았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친구한테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거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도 반지하에서 그만 살고 이제 아파트로 그만 나가서 살아라 라고 말을 했고 결국 그 친구가 큰 마음을 먹고 아파트로 이사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당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들이 많았는데 정말 기적처럼 우주가 탁탁탁 움직이면서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려갔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부랴부랴 급하게 계약을 해서 월세로 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됐는데 당연히 그 친구가 유학생 신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아파트였겠죠. 입주를 하고 몇 달 뒤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 그 아파트가 10년 전 구 포시즌스 호텔이었던 거예요. 그 건물이 원래 10년 전에 포시즌스 호텔이었는데 포시즌스 호텔이 다른 곳으로 훨씬 더 크게 이전을 하고 난 뒤에 그 오래된 건물을 다른 부동산 업체한테 팔아서 그 부동산 업체가 조금 개조를 해서 평범한 아파트로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도시에 수천 개의 아파트들이 있을 텐데 한 달 만에 부랴부랴 급하게 계약을 하고 어쩌다가 들어간 그 건물이 과거 포시즌스 호텔이었을 확률은 정말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짜 오성급 포시즌스 호텔 레지던스에 고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 친구는 포시즌스 호텔에 살겠다는 목표를 간접적으로 이루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그 친구와 제가 소름이 쫙 돌았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두 번째는 차 현실화 실패 사례예요. 저의 직접적인 현실화 사례인데 제가 3년 전쯤에 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 딜러쉽에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흰색 차가 있어서 리스트 신청서를 내고 왔죠. 그리고 그 차를 기다리는 동안 다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롱이는 제 여자친구의 한국 본가에 있는 흰색 비숑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차를 기다리면서 맨날 다롱아 빨리 와라 다롱아 빨리 와라 말해 하곤 다녔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 사업체가 당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 계약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크게 낙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별로 친하지도 않은 지인께서 자신이 강아지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희 집에 흰색 비숑을 거의 한 달간 맡겼는데 한국에 있는 다롱이랑 똑같이 생긴 흰색 비숑인 거예요. 심지어 저는 그때까지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강아지를 돌본 적이 없었고요. 강아지와 같이 산 적이 없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많았지만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차를 보면서 다롱아 언제오니 노래를 불렀는데 차는 못 받고 느달 없이 정말 다롱이랑 똑같이 생긴 강아지가 뿅 하고 나타나더라고요. 세 번째는 저희 초월장 멤버 분야의 사례인데 100만 원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100만 원을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세는 상상을 하면서 며칠 동안 잠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 월급날이었는데 사장님께서 자신이 월급에서 100만 원만 현금으로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래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면 2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고 100만 원만 현금으로 주신 거죠. 정말 신기한 게도 그런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너무 웃기게도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추가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100만 원을 세는 장면이 현실화가 된 건 또 맞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은데 오늘은 세 개의 사례만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원했던 장면은 A인데 그것과 아주 비슷하지만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B가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마침 우주가 장난꾸려기이고 우리한테 장난을 치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의미와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대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특정한 결과를 원했지만 비슷한 결과가 끌어당겨지는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우주는 마치 하나의 큐브와 같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로 연결이 된 연기의 작용을 통해서 창조가 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사건을 위해서 모든 우주가 재정렬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 과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이유 우주가 우리에게 마치 메인 음식이 나오기 전에 에피타이저가 나오는 것처럼 이거라도 먼저 받고 기다리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아직 이루어질 시기가 아닐 뿐 너의 현실화 주문을 잘 받았으니 걱정하지 마라. 오고 있다. 오고 있다. 라면서 제가 주문했던 그 음식과 비슷한 음식을 베타 버전으로 먼저 보여주는 느낌인 거죠. 그렇게 우주가 저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엉뚱하게 현실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실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실화들 꾸준히 하면은 곧 이루어지겠구나 라면서 더 확신을 얻습니다. 혹은 그게 아니라면 너가 시도했던 현실화는 사실 너를 위한 현실화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해라 라는 메시지로서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그 둘 중에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라면서 물으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그거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직감적으로 아실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현실화를 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그게 발상을 했을 때 내가 이걸 더 이상 지속하고 싶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를 위한 현실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어준 거죠. 하지만 엉뚱한 현실화가 발생한 걸 보고서 어 이게 오고 있나보다 더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다는 신호인 거니까 계속 계속 지속하시면은 금방 이루어질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제가 찰리스에 실패하고 다롱이가 왔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다음 해에 찰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에서도 100만 원을 현실화하신 분께서 추가적인 100만 원은 받지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내가 10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는 상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겠다 라면서 상상의 장면을 조금 더 바꾸셨어요. 와 100만 원이 공짜로 낫네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정확히 또 일주일 뒤에 자기의 친척 중에 한 분으로부터 사견자 분께서 그 당시에 유학을 준비 중이셨는데 유학을 가기 전에 학원에 등록해서 언어를 배워라 라면서 100만 원을 실제로 주셨다고 합니다. 겨우 일주일 뒤에 말이죠. 하지만 핵심은 둘 중 어느 경우든 간에 둘 다 나를 위한 나에게 좋은 의미를 가진 싸인 메시지라는 점이니까 현실화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일어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과 사연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